살아있다 ㄷㄷ 고맙습니다. ㅋㅋ 2번째는 공격을 지켜냈습니다. 2-3-3-4-5-1 충돌이 아니다. 아라멘. 1-2-3-2-4-2-1 툴툴 춤을 춘다. ㄷㄷ 아, 이번 게임 진짜 잘했어. 파이팅! 하지마! 어? 스티퍼가 붙어졌됩니다. 아, 내 깜짝 놀랐는데... 이 쪽에 더 잘 설치하니.. 이게 정확한 편의점이 없으면 더 surviving... 너무 잘하니까... 여기가 더 잘 어울린 것 같네.. 쟤.. 나는 지금 이 쪽에 전달할 줄 알았는데...